정유사의 핵심 수익 지표인 정제마진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석유 제품 공급 불안과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 영향으로 5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이달 넷째 주 싱가포르 복합 정제마진은 전 주보다 52센트 상승한 배럴당 18달러 67센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정제마진은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원유 가격과 수송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뺀 금액으로 정유사의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입니다.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, S-OIL, GS칼텍스 등 국내 정유사사도 올해 정제마진 초강세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